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는 미국의 각종 미디아 방송에 미국 영해 상공에서 중국의 스파이 열기구로 의심되는 열기구가 떴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F-22 전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떠서 중국의 스파이 열기구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본토의 전략적 요충지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열기구를 미국 영해 상공에서 격추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격추시키는 영상을 잠깐 보기로 하죠. 그러자 중국은 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민의 열기구를 공격했다. 미국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 대단히 유감이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동일하게 되갚아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추시키는 장면을 보았지요. 그런데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풍선이 스파이 풍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중국에서 이렇게 풍선을 사용해서 미국 본토의 정보를 빼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두 저의 생각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저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스파이 풍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중국에서 그와 같은 열기구를 미국 본토로 보내서 스파이 정보를 수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까지 동원이 되어서 중국이 스파이 열기구를 미국 상공에 보냈다 하면서 연일 각종 미디어 CNN, 팍스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보고하고 있고 또 F-22 전투기까지 보내서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시민의 열기구를 미국이 감히 격추시켰다 하면서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 판단에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으며 또 심각하지도 않은 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점점 더 위험한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